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무대의 주인공이든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전시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춘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초의 삼척지리지, 척추지를 만들었고요. 이름을 여러 번 되뇌이면 바라는 바를 이뤄준다는 아미타 부처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개성이 담긴 얼굴을 그대로 표현한 나한상까지 알기 쉽고 흥미진진한 전시 해설이 이어집니다. 갤러리 토크는 도슨트와 같이 전시품들을 보면서 박물관을 좀 더 이해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시품만 보고 가던 박물관이 이야기가 생겨서 좀 더 다채롭고 이 전시품과 소장품들이 나한테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의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춘천 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박물관 전시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며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전시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갤러리 토크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명에서 30명 사이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강원 도민TV 송혜림입니다. 강원 도민TV 송혜림